어 그래. 이거 소금 한 거 아니야? 예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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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 많이 입었어요? 예수님. 예수님. 예수님 내가 책임을 할까? 하 esto puro... 총, 총! 감사합니다. 이 정도. 따뜻하다. 손평 위, 손, 두, 붙어 온다. 이 빨리 이거. 이게 좀 이렇게 할텐데. 이렇게 되면 따뜻하지 않네. 이렇게 해야 비리오. 얼살어로 오르지. 방금 나무를 넣어서 그렇게. 그렇지. 이렇게 됐어. 이거 자체도 이거. 이거 약을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무질 소독실에서 소독을 하고 나옵니다. 자, 거기다 하십시오. 예. 예성이 제일 크거든요. 전부는. 전부는. 가능하면. 후정적. 불안함. 좀 들을 수 있도록. 조금을 들을 수 있도록. 조사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. 네. 이렇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. 한국국토정보공사